집에서 컴퓨터로 2학년 영어공부를 스스로 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페 주소가 et21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200번 휴대폰 바탕에 바로 가게 해주십사 부탁드렸죠 여기를 가서 1과 2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1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무슨 게임으로 단어 게임, 본문 게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어공부는 classcard.net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우선 암기학습 순서대로 뭐 해볼까요? 암기학습 1라운드네요 지금 소리가 나왔죠? daughter 눌러볼까요? spacebar를 누르면 된다고 하네요 의미, daughter, daughter 자 이제는 알겠다 daughter mean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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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ile while 의미를 살펴볼까요? 하는 동안 2라운드에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다 while 하는 동안 agr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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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gree I disagree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어디 가입할 때 agree, disagree 많이 했죠? act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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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동적인 의미 안 보고도 넘어갑니다 talk activity 활동 club 활동적인 change while active 활동적인 talk 말하다 activity 활동 spend club club 좋습니다 다음 구간도 또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project 그 다음에 여기 recall 대원 제대로 외웠나 확인하는 학습이 되겠습니다 meaning 의미안 회의 만남 그죠? meaning daughter daughter 네 daughter act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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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ile while chang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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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end spend agree agree activity activity clu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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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됐죠? 그 다음 이제 종료할까요? 이제 철자까지 외워라 스펠 학습에 도전합니다 여기 여기 서술형이네요 d a u g h t e r daughter 확인해 볼까요? 네 맞았다네요 다음 넘어갑니다 동의하다 agree 확인합니다 agree 동의하다 회의 만남 미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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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허 녹화중이에요 또 톡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다 다음 Change 여기 Change Change 확인을 해 눌러야 되는군요 다음 뭐 많은 동안 While While Active 활동적인 Active 소비하다 비용 Spend 이런 식으로 클럽 동호회 단어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활동할기 Activity Activity 100점을 맞았습니다 다음 구간으로 이동 또 다른 카드들이 다음 구간이 준비되어 있군요 Help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Help 다른 코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홈 화면으로 돌아갈까요 이거 아닌데 다시 페이지 새로 고침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네요 여기 클래스 카드 495였죠 리콜 스펠까지 했고 이제 매칭 게임을 보겠습니다 매칭은 서로 맞는 작을 고르는 건데요 이건 좀 돕다죠 Help A with B 뭐뭐로 바꾸다 Be busy Be busy Don't 떠나다 그만두다 Leave Meeting 학급 학급 수업 대칭 About Meaning 속도가 좀 느린 점수만 어? 뭐 틀렸네 About 뭐뭐로 대하여 About Get good grades Get good grades Develop While Better Member Daughter Daughter 딸 아직 안 나왔고 Change Feel better 변화 어 어 이게 없네요 아직 품질 Daughter Feel better 없는 걸 눌러서 감점이 되어버렸네요 Daughter Club 동호회 Club 변하다 바꾸게 하다 Change Help Help Grade Grade Active 방과 후에 After school 서두르가 After school Active 활동적인 존재 A member of Be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 Hard Spend Activity Volleyball 배구 Volleyball Feel better Activity 활동 활동 Activity Spend Meet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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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y one's best Try one's best Project Wor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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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다 걱정하게 만들다 Worry A lot of 많은 A lot of Tal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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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 proud of Proud Proud Do one's best Do one's best Do one's best 학급 수업 Work To To Out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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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's best School Project Project Actor Act Active Whi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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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a lot of 였죠. 이제 단어가 자연스럽게 뇌에 입력이 되네요. A가 B하는 것을 돕다, help A with B. 이건 좀 어렵네요. help A with B. 더 나은, 더 좋은, better. 아, 대소문자 틀렸네요. 대소문자 구별도 해야 되는군요. better. 말하다 talk. talk. 낭비하다 쓰다. spen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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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waste. waste인가 봅니다. waste. 걱정, worry. worry. 클래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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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뭐로 바쁘다. 이거 수거를 쓰라는 얘기네요. B, B, G, with. 어떤 일로 바쁘다. 어, B, G, with. B, B, G, by. at. 아하, 네. B, B, G, at.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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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, at. B, B, G, at. Get good grades. Good grades. Good grade. 아하, 놓쳤습니다. Get good grades. 동의하다. agree. 일치하다. 만만치 않네요. 최선을 다하다. D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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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's. Best. Do. One's. Best. 배구. Volleyball. Volleyball. Daughter. Daughter. Club. Club. 타자도 빨라야 되겠네요. 네. 님의 이름을 지금 도전해서 이 기록은 270입니다. 님의 이름을 남기세요. 아, 로그인을 하면 기록을 저장할 수 있군요. 지금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네요. 오케이. 그 다음 질문하는 수업 중 이 단어장을 보고 듣고 질문하는 슬라이드네요. 네. Press. Control space. Daught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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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업 중에 이렇게. Control. Meaning. 네.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. 오케이. 다시 돌아가서. 퀴즈 배틀. 수업시간이 들썩들썩. 퀴즈로 배틀.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. 객관식. 로그인을 해야 되는거죠. 로그인을.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. 페이스북으로. 네. 대충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퀴즈배틀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시험지로도 인쇄가 되고. 자동채점하는 기능도 있네요. 이상으로. 어. 단어를. 공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. 공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